귀신 풍뎅이 귀신 풍뎅이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친구가 이번에도 꼬맹이를 불러온 거야? 음... 하나카도 장군도 나이가 어리고 지난번엔 꼬맹이가 공포의 묘조처라고 하는 이 선수는 곤충 싸움을 해본 적이 없지만 갖고 있는 귀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장화의 귀신 풍뎅이는 저번에 아빠가 가져온 선물이야 아빠가 여행 중에 사귄 친구가 준거래 오우! 아버지가 뭘 좀 아시네? 그럼 우린 파공의 백철당 딸부를 내보내야겠군 안그러면 꼭 애를 괴롭히는 것 같잖아? 흠! 누가 들으면 내가 최약체인줄 알겠어? 근데 너희들 같은 곤충싸움 많이 하는 강약조절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게 낫겠네 꼬마야 너무 긴장하지마 게임일 뿐이니까 그냥 즐기라고 뭐?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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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